대군나으리,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. 물어보거라. 영종 어용이라는 것이 보통의 초상화는 아니지 않습니까? 헌데. 혹 저도 어용을 그리다가 제 아버지처럼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? 나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, 문제가 안 생긴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. 허나, 내 너를 목숨처럼 중히 아끼고 지킬 것이다. 헌데,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제 아버지는... 약조하마. 너와 함께 너의 아비도 내가 꼭 지킬 것이다. 어찌 그런 말씀을... 내가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됐느냐? 그런 것이 아니어라. 대군나으리께서 왜 저와 제 아버지를 책임지십니까? 너를 염모하니까. 농이 너무 지나치십니다. 그래, 이번엔 내가 농이 너무 지나쳤다. 다 왔습니다. 저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일 보자꾸나. 예. 너는 마음 주지 마십시오. 해군나리와 저와의 인연이 아닙니다. 누구냐? 정체를 밝히거라. 성주청 도문여 월선이라 하옵니다. so 여보 eth Shakme 그 너